배우 전지현이 맨시티 스트라이커 엘링 혼란의 사인을 받고 좋아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사인을 받고 곧 자신을 찍고 있던 카메라를 발견하고 유니폼으로 얼굴을 가렸다. 맨시티는 스페인 명문 클럽 아틀렉티코 마드리드와 프리시즌 친성 경기를 치르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북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러진 경기에서 맨시티는 1대2로 패했다. 경기 이후 맨시티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팬들에게 사인해주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 속에서 검은 선블라스와 모자를 쓴 한 여성이 혼란의 사인을 받고 땡큐라며 감사를 표했는데 해당 여성이 전지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다. 전지현 뒤에 서 있던 남편 최준혁은 그런 전지현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전지현은 2012년 동갑의 사업가와 결혼해 슬아의 두 아들을 두고 있다. 두 사람은 초등학교 동창이지만 졸업 후 연락 없이 지내다가 2010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 2012년 결혼에 고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